안녕하세요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 교재 리듬 트레이닝 시스템의 AS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번째는 오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번째는 연습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번째는 교재에 있는 넘버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하이엣의 오타가 좀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래쉬 하이엣 오픈 페이지가 지금 발견이 되는데요. 하이엣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기존에 레슨 때 사용하던 표기법을 쓰다가 이번에 교재를 내면서 조금 더 표준에 맞는 표기법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씩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환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표기법이 높은 미자리 X표가 하이엣 그리고 높은 솔 자리가 라이드 심벌로 표기를 했거든요. 55페이지 그리고 아 50페이지네요. 51페이지 51페이지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요. 미자리의 X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던 하이엣 표기법인데 이번에 변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거를 하이엣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크래쉬 심벌 같은 경우도 제가 높은 솔 자리의 X의 동그라미. 네 위치만 다르죠.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한 줄 올렸어요. 그래서 높은 라 자리의 X의 동그라미가 크래쉬 심벌인데 그게 전환이 안 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26페이지 일단 한번 볼게요. 26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박자 보시면 높은 솔 자리의 X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크래쉬 심벌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줄에 보면은 똑같은 표기법이 리듬으로 연주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제대로 된 표기법인 오픈하이엣으로 연주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줄 세 번째 줄 또 보면은요. 또 그게 있는데 이거는 또 크래쉬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생뚱맞게 그냥 첫 박에 크래쉬가 아니죠. X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크래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리듬으로 연주가 될 때는 그냥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이햇 오픈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줄 하이햇 오픈 주법의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마디가 오픈되는 지점이 다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오타는 아니고 누락이 됐는데 첫 번째 마디부터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부터 말씀드리면 여덟 번째 노트죠. 여덟 번째 노트에 동그라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여섯 번째 콩나물에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 플러스 그려져 있겠죠. 세 번째 줄은 네 번째 노트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노트에 플러스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랫 줄에 있는 하이햇 오픈 지점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스네어만 빠져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타 그리고 누락된 점 일단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출력본에는 좀 제가 수정을 해서 제가 출력을 할 테니까 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할 것 같은 지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제는 기본적으로 레슨 선생님이 붙어 있어야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독학하시는 분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대부분 독학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요. 만약에 뭐를 볼까요? 13페이지 8비트 베이스 드럼 모음이 있죠? 이런 모음이 있는데 한마디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딱 연주하고 어? 되네? 두번째 마디. 두번째 쿵. 딱 쿵쿵. 칫따 칫. 되네? 넘어가고. 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제가 많이 반복을 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요. 제 동영상 중에 가장 어려운 비트 연습인가요? 제목이 그건가? 하여튼 그 영상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패턴을 치더라도 고수가 치느냐 아니면 하수가 치느냐 전문 연주자가 치느냐 일반 연주자가 치느냐 천지 차이거든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패턴은 다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제는 텍스트, 문자, 워딩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린 거라서 여러 가지 기타 다른 타임키피, 톤, 밸런스, 악센트, 뉘앙스 등등등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많이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악보를 안 보고도 연주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주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능수능란하게 아니면 좀 더 멋있게 연주를 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 나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많이 반복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한 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완전 숙단 제가 계속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목차에도 있고 섹션의 제목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보시면 넘버링이 있습니다. 기본 8비트 리듬의 001, 아니면 8비트 베이스드럼 모음의 002, 아니면 21번의 브레이크, 26번의 4분의 3박자 피림, 뭐 이런 넘버링이 있고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일단 넘버링이 있는 부분은 실제 연주에서 사용을 할 법한 할 법한이 아니죠. 실제 연주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가 넘버링을 앞에 붙여놨고 나머지 없는 부분에는 실전에는 사용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초 연습들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트로크 9페이지에 있는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싱글 스트로크로 모든 연주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기본 8비트 리듬 같은 경우에는 쿵, 빠, 칫, 쿵, 칫, 따, 칫, 이 리듬 가지고 여러분들이 곡을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번의 크로스 스틱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스틱이 드럼 연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8비트를 쿵, 칫, 따, 쿵, 쿵, 칫, 따, 칫,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아니면 싱코페이션이라던가 파라디들, 컴비네이션, 브레이크, 하프타임,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곡 연주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넘버링을 했고요.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냐면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01번 기본 8비트 리듬을 한다. 그러면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거를 마스터를 하면 내가 곡을 연주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1번을 마스터를 하시고 난 뒤에 이 1번으로 여러분들이 좀 곡을 많이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으로 한 100만 곡 제가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 8비트 리듬을 가르쳐 드리고 그 곡에 맞는 음악을 틀어서 거기에 맞게끔 연주를 저는 레슨 때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또 8비트 베이스 드럼 모음 같은 경우에는 8비트 모음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리듬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리듬으로 또 한 100만 곡을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리듬으로도 한 100만 곡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마스터하고 속달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3번 크래시 심벌을 연주를 해서 1번 6 플러스 3번을 적용을 해서 그만큼 또 이제 여러분의 테크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크래시를 연주를 했다. 그러면 5번 기초 피린을 가지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린으로 다른 곡들을 연주를 하는 거죠. 많은 곡들을. 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한 100만 곡, 1000만 곡 일단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보대로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실제 곡을 적용을 하시고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연주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안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곡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악보대로밖에 연주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드럼을 연주를 하시고 싶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보 없이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좀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그렇게 쉽게 아니면 이해를 하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요. 이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곡을 한다면요. 그 A라는 곡에 한 50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내가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 한 10가지밖에 안 돼. 그렇다면 나머지 40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그냥 악보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본 읽듯이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 나머지 40가지 테크닉 중에 여기 책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 책을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곡을 적용을 시켜나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테크닉들을 익힌 다음에 곡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책으로 진도를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은 1번을 배웠어. 그러면 그 1번에 맞는 곡들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 테크닉으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번 같은, 6번, 5번, 4번, 아니 뭐야. 2번, 3번, 4번, 5번, 6번, 쭉쭉쭉 이렇게 그 테크닉에 맞는 곡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거나 그 테크닉으로 연주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신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곡부터 먼저 하든, 교제부터 먼저 하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럼을 책으로 배웠어요. 드럼을 글로 배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원리나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연주를 하시면 더욱더 쉽게 연주를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교제 AS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말한다고 최대한 신속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세 가지 AS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아까 전에 교제 먼저 한 다음에 레슨곡을 진행을 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레슨을 할 때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레슨곡을 악보를 판매를 하기에는 약간 저작권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좀 어떻게 제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추진을 할 만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은 기다려주시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교제 구매 방법은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여기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연결이 될 거예요. 추가해주시고 채팅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 FAQ도 있고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문의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QR코드로 들어오셔도 되고 제 홈페이지에도 상품이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들어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